지금 이 자리에 좋아하는 사람 있는 사람 저거 나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일은 바로 그 이상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썸타는 편의점 삑남주입니다 왜 이렇게 장난하나 아저씨 왜 서랍을 치고 나야 잘생긴다 미안해요 원래 기타는 치라고 있는 거잖아요 기타를 쓰면 가끔 사람도 치고 그런 거죠 족방은 원래 삼촌에 주면 괜찮아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삼촌에 입도시키덩 삼촌에 입도시키덩 그거 봤어? 펜서 신청한 거 결과 떴대 아까 확인했는데 난 안 됐어 넌? 난 당첨됐더라고 대박 완전 축하해 근데 못 갈 거 같아 헐 왜? 나 그날 편의점에서 일해야 되거든 아무도 없어서 그럼 내가 알바 대타 해줄까? 나 편순이 겪는 10개월인데 니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사장님이 허락해줄리가 없겠다 허락했어 벌써? 응 방금 받았어 주소 찍어줄게 야 드디어 우리 얼굴 보겠다 그러게 그럼 주소 남겨줘 시간 맞춰서 갈게 사장님 되게 쿨하시네 에이 뭐 어때 용돈 떨어졌는데 잘 됐지 뭐 빠질 미안 돈 벌고 올게 네 주소탕 뜨나? 네 혹시 혹시 현이니? 응 네? 어째서? 왜? 아니 왜 너가 현이냐고 나는 현이라서 당연히 여잔 줄 알았네 김동현이라서 동현이 그래서 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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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아 저 사람을 치고 날래 기타 혼빵 야 우리 만났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너 이제 갈 시간 다 되지 않았어? 어 그러네 나 빨리 갔다올게 오늘 잘 부탁해 주와야 알지 안녕 응 좋은 자리다 덕질 친구를 덕질해도 되는 걸까? 어 응 뭐하냐 정신차려 응 어 어서오세요 뭐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뭐야 이거 지금 완전 번따가 아니야? 근데 저런 귀여운이가 나한테? 아니지? 내가 어때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세상경인데? 아니야 이러다 설마 또 흑역사 생기는 거 아니야? 안 피곤해요? 네? 아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늦게까지 고생하네요 언제 끝나요? 저 곧 교대할 시간이긴 한데 왜요? 근처에서 기다릴게요 끝나면 말해요 네 네 그럴까요? 초코요일 두고 갈 테니까 마시면서 일해요 아니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 잠시만요 저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의 우유를 왜 뜯어요? 저 저는 그 바로 드시는 줄 알고 뜯어드리려고 가끔 이런 서비스도 해드리거든요 됐고요 새 걸로 갖다주세요 아니 제가 진짜 조금 뜯은 건데 지금 제 말 안 들려요? 들려요 빨리 달라니까요 빨리 달라고요 저희 편의점에선 충전은 안 돼요 충전 말고요 누나 번호 찍어달라고요 네? 아 동현이 형한테 들었어요 오늘 데타원 누나 맞죠? 그건 맞는데 그 이따 물건 들어오는데 혼자 하기 많을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 고마워 근데 도와주는 거랑 번호가 무슨 생각이 나는데 아 그건 맘에 들었거든요 눈앞에 눈앞에 대형견이 사람 말을 한다며 키우고 싶다 좋아 늦었지?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진짜 못 갔을 거야 어땠어? 어땠어? 완전 대박이었지 사진 볼래? 같이 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니야 나도 재밌었어 나름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나 이참에 다시 편의점 알바 시작할까봐 그럼 콘서트 활동도 모아야 되는데 어... 그럼 아예 여기서 일 안 할래? 응? 여기 알바 구하고 있거든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닌가 여기 최저 시급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늦으면 택시미도 주고 좋긴 하다 그러면 나중에 사장님 계시는 사장님도 좋대 그럼 너 어떻게 알아? 내가 사장이니까 어? 진짜? 응 내가 사장이거든 네가 사장이라고? 근데 왜 말 안 했어? 지금 말하잖아 어쨌든 너 그럼 다음 주부터 일하는 거 봐 어? 응 아 네 네 어 응 드디어 첫 출근인가? 자 자본주의 밑에서 장착하고 렛츠고 어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약속인데 늦었잖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라 저 10분이나 일찍 온 건데 내가 알바야? 알바죠 회의점 알바 저거 진짜 재미없다 아니 무슨 그리고 왜 초면에 반말을 동갑이던데 꼬우면 너도 반말 하든가 하필이면 저런 애랑 교대라니 잘못 걸렸다 아 이거야 왜 이렇게 어서오세요 PS25입니다 아 뭐야? 없네? 아이씨 벌써 갔나봐 그러니까 내가 빨리 오자고 했지 아이씨 괜히 헛걸음을 냈네 가자 그 오빠 내일을 볼 수 있겠지? 안녕히 가세요 아이씨 싸가지 부러운건가 재수는 없는데 꼴에 인기 있나보네 그러게 재수는 없는데 꼴에 인기는 좀 있나봐 내가 정신이 없애봐 폰이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정신도 없나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이씨 망했다 아이씨 망했다 아이씨 망했다 재수 하나랑요 네 이거지 이거요? 아 이거는 파는게 아니라 제가 마시려고 산거에요 파는거 맞는거 같은데 음 그러니까 파는건 맞는데요 제거에요 내거 같은데 제건데요 제건데 제거라고요 제거에요 제거에요 아니 제거에요 하 수하 수하 이거 봐봐 프로와이드 왔어 아 문앞이 붙일까 아니면 유리사 위에 붙일까 완전 잘 났다 이거야 아.. 소원 이상하다 아무래도 여긴 점장이고 알바생이고 손녀이고 다 이상하다 나 이 편의점에서 알바하기로 한게 정말 잘한 일일까? 스포츠